면접 보는 컨셉 입사 지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 오디션이 오디션이 마지막 입사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 오디션이 마지막 입사 지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졌어요 내 몸 없어졌어 잠시만 자, 가겠습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이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혹시 머리 조각을 해야 될까요? 머리 귀에 샀는데 이상해요 저기 봐봐 야, 그래도 우리 단정하기라도 아직 너는 흘러내렸어 야? 아, 거기 파살게래? 뭘 좀 있겠어 리트리버 같은데? 이거 리트리버 같은데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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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서 오게나. 선왕한테 말이 없네. 언제 선왕으로 했지? 아 택배야? 아 밖의 표. 잡나. 지렁 지렁. 아 저 이거 흙을 안 빼는 거. 시술 때도 안 빼는 거. 아 은혜. 아 은혜. 아 은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